프로배구 여자부 최고의 센터인 양효진 선수가 현대건설과 재계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라온 뉴스원의 기사에 따르면 현대건설 구단 관계자들은 5일 오후 부산에서 양효진을 만나 FA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양효진은 연봉 4억 5천만원, 옵션 2억 5천만원으로 V리그 여자부 연봉 퀸이었지만 팀의 셀러리캡을 위해 새 FA 계약에서 연봉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시즌 현대건설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기록하는데 1등 공신인 양효진은 지난 2007-2008 시즌에 현대건설에 입단하여 약 14년간 한 팀에서 뛰어온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내부 FA 선수들과 모든 계약을 마치고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